만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환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백신을 맞은 후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있었죠. 당시 정부는 백신과 이상 반응에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라고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치료비 개념으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만 65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은 오늘부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예약이 진행되는데요.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예약이 가능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이용하시려면 평일 근무 시간에 전화하면 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맞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 일정을 정할 수 있고요. 예약 완료 후에는 1시간 내에 예약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됩니다. 60살에서 64살까지는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은 총 894만 명입니다. 한편 미국 제약사 모던아가 개발한 백신이 코로나19 백신 검증자문단의 회의에서 허가가 가능한 수준의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접종 연령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논의를 안 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과 영국이 각국 사정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조정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일단 30대 미만 접종 제한은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백신 도입 물량이나 유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혀서 연령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